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또 저의 전쟁에 대한 무서움이 올라오는데 국민들은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선 진짜 전투식량 준비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보면 진짜 3, 4월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게 타당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걱정이 심각한데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이 반전평화, 전쟁의 전자 얘기도 안 꺼내요. 그러니까 총선 후보들도 지금 나라를 결국 운영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런 전체를 본다는 건데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대응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권 상황 우리 좀 어떻게 믿고 봐야 되는지 왜 이럴까요? 한국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이죠. 그 우물한 개구리가 된 이유는 뭐냐?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때문이에요. 미국 중심의 사고. 소위 중화주의 비슷한 건데요. 과거에. 과거에 조선의 지배층은 조선시대나 이럴 때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질 않아요. 한국을 기준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봐요. 항상. 그래서 중국 한대 댐비음 다 오랑캐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중화주의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틀이 넓지도 않고 사고가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결격사유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최고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세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국제정세는 아주 급변하고 있거든요. 너무 급격해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변화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제국주의 체제 지구촌을 지배해왔던 거의 수백 년이 됐죠. 이 제국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대변화거든요. 이런 큰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에 맞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운이 형 선생은 1940년대에 넘어서면서부터 일제가 곧 질 것이다. 폐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43년 정도 4년 넘어간 무렵부터 건국준비연회를 만들기 시작하죠. 건국준비연회를 만들어요. 곧 일본이 44년에 항복할지 5년에 항복할지는 모르지만 항복은 시간 문제다. 조만간 한다. 따라서 우린 건국준비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운이 형 선생이 건국준비연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국제정세를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 파악하고서 중국에서는 절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7일파들은 투항하지 않고 있던 문인들이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하는 날 총독부에 가서 7일 단체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그날 전향서 쓴 사람도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코앞도 모르는 사람. 여운이 형 선생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되죠. 한국 역사에서는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의 국제정세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정치인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한국 정치가 그만큼 친미사대주의에 빠져서 독자적인 사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저는 한국 정치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런데도 한미연합훈련 반대하면 그러니까요. 또 전재후보가 생각나네요. 경기를 느끼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곤란한 거거든요. 이런 정치 세력이 한국을 주도한다면 윤석열을 반대해서 지금은 외교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지금은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있죠. 이때 진보, 민주진보서력이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좀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서방 언론만 좀 보지 말고 최소한 중립을 좀 지키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워낙 서방 언론을 뺏겨서 갖다 뺏겨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 언론만이 아니라 러시 언론도 볼 수가 있어요. 쌍방을 다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중국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자동 번역도 돼요. 볼 수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국, 일본의 언론에만 매달리고 그다음에 한국 언론은 그걸 벗겨서 또 뻥튀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죠. 러시아가 맨날 지고 있고 전쟁 나자마자 이기는 줄 알았잖아요. 우크라이나 대승하고 있고 다 거짓말이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 나온 후보들이 다 지역 발전과 경제 공약을 막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반도가 전쟁이기인데 그런데 그래서 국민들은 총선 구호를 뭘 들고 있냐면 총선은 한일전이다. 1번은 평화, 2번은 전쟁. 이걸 국민들이 구호화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국민들이 훨씬 수준이 높다는 거죠. 지금 정세인 시기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그런 소소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지역 공약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걸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실현하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정치권에서도 3, 4월 지금 계속 얘기하죠. 신원식이 윤석열이 3, 4월에 전쟁 낸다니까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3월 위기가 지나간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무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월이 무사히 지나가더라도 그 이후에는 전쟁 위기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도 더 고조될 겁니다. 그리고 절정을 이루는 건 한 8월 정도일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3월이 지나간다면 왜냐하면 8월에 북굴 상대로 핵전쟁 연습을 하는 한미연합필론이 벌어져요. 이거는 미국과 한국이 공식화했어요. 핵 공격 연습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숨기고 해도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북을 공격하는 핵전쟁 연습을 8월 달에 하겠다. 그럼 북에서 이거를 용인하기는 정말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들을 상대로 핵전쟁 연습을 시작하는 거를.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우리가 전쟁이 안 난다 하더라도 8월쯤에는 큰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막으려면 그걸 알려주세요. 일단 윤석열부터 끌어내려야 되겠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 이후에 집권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권 세력이 나오면 그 집권 세력은 필히 외교 노선 특히 대북 정책을 전면적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그거죠. 대북 적대 정책을 폐지해야 되고요. 그걸 폐지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북 적대 정책을 추진하고 강요하는 게 미국이니까. 그래서 한미관계의 재정립 그다음에 대북 적대 정책 폐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전쟁을 막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월북하는 심리학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주장하기.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을 정도 하는 거 북한은 가난해. 어차피 이런 얘기 많아요. 가난해서 전쟁 못한다고. 그런 게 얼마나 우리만의 자만과 오만에 빠진 비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전쟁을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부터가 아마 대북 정책의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들 그리고 이 국제정책 다 읽는 그런 분들이 이번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후보는 김진양 교수님. 김진양 교수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받아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 촛불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